여러분, 평화의 올림픽을 밝혀줄 성과가 지금 강태식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리경찬, 두블 챔피언 올림픽, patinage de vitesse, liste courtes. 리경찬, 4타임 올림픽 챔피언, short track, speed skating. 첫 번째 주자는 올림픽 수스트트랙 종목 2연속 2관왕, 전이경. 이비 바프, 챔피언 올림픽 엉골. 이비 바프, 올림픽 챔피언. 두 번째 주자는 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 박인피. 이비 바프, 올림픽. 세 번째 주자는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안 정한. 이준아이. 신빙겠습니다. 이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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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째 주장은 아이스하키 코리아팀 박종하 선수와 정수현 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주장은 올림픽 메다니스트, 전부 비교 세계 챔션, 요왕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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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